유잼이야 일단은 근접 가겠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혼자서 계속 있으려고 하면 장땡이라 무기가 없네 알리바이가 너무 생긴다니까 지들끼리 붙어있어가지고 그럼 나중에 알리바이 다 생겨서 갑자기 만난 사람 나 바로 의심해 진짜 그래서 노잼 되는 거야 그래서 총으로 하면 애들을 알리바이 못생기게 뿔뿔뿔이 후툴 수 있거든 내 아이디 못봤어 그치? 잘 못하는 척 어 잘 못하는 척 어 무기가 없냐 아직까지는 킬이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 뭔가 의심쩍어 하긴 할텐데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킬이 안 일어나고 있어 어 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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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먹어 놔야 돼 무기가 없어 무기가 아 야구빠따 다 메요 언제 쳐 죽여 야구빠따로 에헤 야 이거 야 이거 근데 야 침대에서 왜 안 자죠 침대에서 여기서 자자 야구빠따 안되 5성무기 들어야 돼 무조건 아 총이 안되지 아 미치겠네 ㅋ 흐흣 크흐흐흐흐흐 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흔 얘네들도 다 뒤지고 다녀도 의심 안받겠다 다같이 뒤지고 다녀네 오! 클레임워 왔다 이거 하나면 돼 그치? 딴거 필요없어 이거 약간 이게 약간 공속이 느리긴 한데 어 저 빨리 죽여야돼 꺼져 어 문 닫어 어 나 혼자 여기 있던 척해 그리고 혼자 여기 시체 없어질 때까지 혼자 여기 있던 척해 어 어 오케이 몰라 몰라 어 나 여기 있던 척해 여기 제발 시체 없어졌길 어어 나 의심 안한다 오! 시체 없어질 때까지 여기 있어 어 시체 없어질 때까지 여기 있어 지켜 시체 지켜 시체 지켜 이렇디 일단 나는 어 쟤는 뭔가 아닌거 같은데 딱 이랬을거 같애 근데 다 같이 막 뭉쳐있었을텐데 음료수 하나 먹어주고 간간히 마셔줘야돼요 어 야 화장실 있지? 야 천양이 죽지 않았냐? 왜 안나가? 천양이 아까 내가 죽이지 않았어? 안 죽였어? 어 왜 안나가 뻗잉겨 빡치게 내가 들어와서 살인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거 아냐? 빨리 나가자 내 아이디 찍기 전에 어 내 아이디 찍기 전에 나가자 괜히 내 아이디 찍어서 의심 살 필요 없잖아 어 어 어 저 안에 누구 있었네 사람들이 말을 하네 어 여자들 모여있다 우와 여기 뭐야 알리바이 파티인가 봐 언니들 같이 다녀 어 나 의심한다 알리바이 여기 여기 뭐 애들 얘기하는것 좀 들어볼까? 베릴 이상해? 어 나 아니다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베릴 이상해? 얘네들 이 언니 파티가 알리바이를 더 획득하기 전에 죽일 필요가 있어 아 나 따라다니면 의심사겠다 근데 따라다니지 말자 어 나 의심한다 나 그냥 가자 아 아 너무 많아 안돼 안돼 다 처리할 수 없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안돼 안돼 어 오샥 와 뚜 흐 north 흐흑 이러다 다 죽어 아 여기 근데 계속 있어도 안돼 내 아이디 외우기 전에 더 더 심하게 날 의식하기 전에 가자 더 심하게 내 아이디에 집중하기 전에 나가자 어 아까 나가네 아이디 뭐였죠? 어 글쎄요 뭐였죠? 약간 이런 타이밍에 나가야 돼 계속 있으면 아이디 외워져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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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쓱 지나가 그냥 쟤네 지금 알리바이 계속 얻고 있거든 저 언니 파티가 지금 깨야 돼 언니 파티 알리바이 계속 얻고 있어 제발 여기 들어갔길 누구 제발 아 여기 뒤에 누구 있다 야 맞다 지갑폭탄 나와요? 지갑폭탄 나와요? 지갑폭탄 필요한데 지갑폭탄은 더 쉽에서 필수인거 알잖아 그치? 누가 왁인마 같아서 누가 여러분 지갑폭탄 나옵니까 엑샤님? 지갑폭탄은 필수야 안그러면 왁인마가 진짜 힘들어 안나와? 아 엑샤님 진짜 실망이야 어 지갑폭탄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가 진짜 왁인마의 그건데 어 지갑폭탄을 얼마나 잘 사용 어? 여기 누구 오줌 싼다 그치? 똥, 똥 싼다 지갑폭탄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가 진짜 그 왁인마가 진짜 얼마나 거시기하게 할 수 있느냐의 그 거시기인데 그치? 아 지갑폭탄을 안 넣으면 힘들어 진짜 개힘들어 막 기반 깨는 것도 지갑폭탄으로 하고 그런단 말이야 왁인마의 아이콘이란 말이야 지갑폭탄이 엑샤님 아... 지갑폭탄을 이거 빨리 패치 버전 빨리 필요합니다 어어 약간 이런 느낌 약간 보여줘야 돼 흐어억 흐어억 쟤네 자꾸 알리바이 만드네 야 화장실 어디냐 야 여기서 한번 숨는 모습 보여줘 여기서 한번 숨.. 야 야 야야야야 씻어 씻어 신호등 찢어야되는데 아 신호등 거슬리는데 어 제사 어 자꾸 쥐들끼리 알림하여 하면서 무슨 그거 해 쥐들끼리 아직 많아 너무 많으니 사라지기 전에 좀 없애야되는데 여기 또 있을까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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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위에 위에 그림자 보인다 너무 많아 아주 최소 낚시터 슬슬 각 잡아야 되는데 어 저 세명이라 빡센데 어 음식 먹어야 돼 대화 좀 해놔 대화 수치 좀 떨궈놓고 음 좋아요 음 누가 여기 한번 열어주 알리바이 획득하게 누가 한번 열어주 어 몰랐던 척 님 우리 아님 여기 막줘 싫어요 그럼 나 더 더 더 들어가면 좋게 우리 아니라며 우리 아닌거 알먼서 왜 나 의심하나? 설마 의심 살게 없는데 안건들 안건들 아 이거 의심 너무 받는데 뭐하는 데야 여기 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어 여긴 처음 본다 이런 데가 있었어 어 어 아 낚시터에 꼭 한 명씩 있는데 어 아 이거 참 아 저 이제 저 자매들 이제 자매 너무 오래 살리면 안 돼 나중에 자매만 남으면 힘들어져 아 아 아 어 아 아 아 4 으 더 서로 숨는 척 안들리나 5 뭐 으 아 여기 옆에 있었다 아 이제 슬슬 아직 43분 남았거든요 이제 슬슬 서로 너무 빨리 킬해도 안좋아 서로 의심하게 해야 돼 43분 남았는데 비밀공간이라고? 아 진짜? 비밀공간이 있어? 진짜? 가만있어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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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밀공간 어 여기 아닌데 여긴데 여긴데 누가 발견했단 말이야 비밀공간을?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형 저 블라인드 댐이 무슨 말이야 음 알았어 하지마 설명하지마 불러요 내가 찾아볼게 아까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일로 보였거든 아 뭐야 비밀공간 아니네 옆 화장실 보이는거네 뚫려가지고 어 뭐야 어 여기네 그냥 여기 뚫려서 보이는거네 구멍으로 뭘 비밀공간이야 비밀공간을 굳이 만들었다면 그 전화기 누르는거에서 만들었을거 같은데 부실공사한거 아니야 그냥 어 얘네 어디있어 아 근데 이건 지갑폭탄이 진짜 있어야 돼 지갑폭탄이 패치되야됩니다 주사기들이 다녀 주사기들이 다녀 왜냐면 다른애들은 알리바이가 별로 없어 그 세자매만 알리바이가 많거든 서로 다른애들 먼저 죽이면은 내가 손해야 어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세자매가 의심할애들을 많이 남겨둔상태로 지금 보니까 다른애들은 다 혼자 다녀 어이구어이구 어 그치 자매로팥부터 처리해야돼 진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으 아 아 어 아 니들이 잠에 덮밥이라 그러니깐 아.. 안좋은 말입니까? 야.. 저쪽이네.. 야.. 쟤네 뭐 4명이서 같이 다녀 아.. 밥부터 먹어야겠다 어.. 밥부터 먹어야겠어 쟤네 계속 무브치네 계속 영악해 이거 봐 내가 말했지 지갑폭탄 아니면은 총이 있어야 돼 이거 저렇게 저런 전략으로 나오면 어쩔 수가 없어 무빙치잖아 근데 이거 한 번에 다 죽여도 위험한데 4명 한 번에 다 죽여도 그거 되는데 이런거 지갑폭탄 딱 설치해 놓다가 딱 해야되는 각인데 너넨 나중에 처리해 줄게 어.. 아냐 아직 38분 있어 어.. 타이밍은 와 언젠가 타이밍은 와 여기에 다 있어주면 대박인데 하.. 낚시터에 딱 있어주면은 대박인데 사이렌 소리 또 계속 나도 시끄러웠을 거야 그치 계속 처음이야 처음이야 괜찮은데 얘네 2층에서 서식하는 것 같죠 2층에서 서식하는 것 같죠 그치 저건 꺼낸 쾅 원래 약간 답말 치면서 해야 돼 미행, 미행 들어가, 미행 푹 혀 나 못봤어 한 명만 전이gram offered taiming이야 인생을 아 아, 분홍티 안 돼 여기, 여기 이렇게 있는 척 해 나 봤다, 나 봤다, 나 본다, 지그시 본다 다음엔 너야, 어 아니야, 내 알리바이 퍼지기 전에 다 죽이면 돼 아니야, 모르잖아, 지나다니잖아 나 봤다, 나로 의심한다 어, 아니야, 모르나? 흑누나? 내가 흑누나냐? 파랑 아니야? 파랑 아니야? 조금 의심을 좀 퍼뜨리자, 이제 어, 의심을 좀 퍼뜨리자 내가 파랑 아니잖아 아, 나, 나, 아, 아 나 파랑 아니야 사람들 얘기하는 것 좀 들어봐야겠다 무슨 주사기만 써, 그런 거 정하지도 않았는데 흑누나? 아싸, 흑누나로 간다 아, 나 싫어하나 봐 일단 흑누나로 어떻게, 나 백이야? 어, 일단 흑누나로 굳혀지는 각이야 어, 일단 흑누나로 굳혀지는 각이야 어, 좋아 어, 나 백 아니냐? 나 뭐야? 내 캐릭 뭐야, 어디서 볼 수 있어? 아, 손닦게 하면 볼 수 있지 잠깐만, 책 좀, 책 좀 여분으로 갖고 다녀야겠다 위험하다 어, 책 좀 여분으로 나 백누나야? 어? 쟨 죽겠다, 알아서 어, 아무도 대화 안해주나 봐요 흑누나, 왁인마야? 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하0 배중없이 히셋허허허허허허허허 Au하어서 으핳흫흫흥, 의심받고 있어 으핳 히히흫 흫흫흫흫흫흫흫흫 야 야 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으 어 흐어어엏 오케 오케 오케에엑 오케 오케에엑 이번바나 완벽한 전략이 들어갔어요 예 자 이렇게 어 우리 알리바이 두 여성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이밍 봐 다이밍 봐 다이밍 봐 다이밍 다이밍 됐어 빨간불 알리바이 야 신호등 언니 신호등 카티 제거했어 노랑불 꺼졌어 메시야 고마워 흑누나 계속 있을거야 어 빨간불만 남았다 괜히 가지마 괜히 가지마 괜히 가지마 어 알았어 메시야 알았어 책이 필요한데 한턴 쉬어 주자 어 아 심심한거 아닌데 이거 아닐텐데 해피 아닐텐데 아니야 이거 대화야 책은 책은 뭐 당구하고 놀던지 당구치던지 책 읽던지 해야 돼 아니야 뒤져보면 책 있을거에요 오오 책 한 두억원 더 갖고 있어야겠다 어 흐아 흐아 어 쟤 저기서 뭐하지 애들 이제 나를 의심하고 있나가 중요한데 이제 서로 아 남자 두명인가 아까 서로 알리바이 얻은 애들 있었어 두명씩 있는 애들 떨어뜨려야돼 한 명씩 있는 한 명씩 다른 애는 나중에 처리해도 늦지 않아 지금 서두를 필요가 없어 아 쟤한테 걸렸다 남자애가 나 의심할텐데 그치 바로 소리 났잖아 급해서 일로 들어갔어라 신호등은 저리했어 신호등은 저리했어 아 제발 낚시터 제발 여기 있던척하자 됐어 이제 약간 혼란 올거야 이제 근데 지금 두명씩 붙어있는 애들 있단 말이야 아 나 의심근데 아까 형 이런거 보니까 약간 나 의심각 터져나가는거 같은데 어 그렇지 둘이 갈라섰다 아 쟤네는 누구든지 의심하나봐 오케이 오케이 두 알리바이 갈라섰어 뭐야 뭐야 왜그래 왜그래 주사기 쓰는거 없어 주사기 쓰면 안돼 왜그래 어 아니 뭐 없는 룰을 지들이 만들어서 왜 주사기야 어디서야 뒤집고 싶어가지고 뒤집고 싶어가지고 어 뭘 잡아 왁임마 죽이는거 없어 어 주사기 없습니다 어 주사기 룰 없어요 왜 만들어내세요 어 아 진짜 야 주사기 룰 없다니까 지들이 만들어놨어 어 하여튼 미기한것들 어 미.. 미기한것들 드디어 날 알아차렸냐 그러면 이제 학살각 시작이야 어 어 학살각 학살각 시작이야 q 하하 half 하나도 하나도 이즈 어 개소리 집어쳐 어 어 공지만 읽어 어 어 부끌 무슨 어디서 얼버무렴 어 어 어디서 얼버무렴 기본 왁임마 룰에 주사기 룰이 어딨어? 없지 신왁인마에 있지 신왁인마에 인정? 어차피 주사기 써도 늦었어 죽음만 죽음을 조금 늦춰서 뭐 어떻게 할라고 어 이제 우승을 향해 달려 얘들아 자 이제 누가 우승할지 자 보자 이제는 이제 편집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하다 우승을 향한 야 근데 야 솔직히 지갑폭탄 없으면 이거 못죽여 여름이 짱 박혀있으면 영원히 못죽여 지갑폭탄은 그거 진짜 생각해줘야돼 문 뒤에 짱 박혀있으면 영원히 못죽이는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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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지 욕구 때문에 그런가 nos 아 아 아 아 아 아 방송 재미 생각해 줄 필요 없는데 어 그런게 더 노잼인데 뭘 모르네 그대로 날 죽였어야지 멘토한 놈아 역시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역시 미개해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던 만큼 야 그럼 무서워서 어디 들어가겠냐? 아 어디 들어갈 수가 없잖아 사육 당하잖아 어? 안개였어? 어 안개였어? 안개였어? 아니 안개 키고 죽였어 내가? 안개 꺼지고 죽였어? 응 스탑 움직이면 바로 죽임 너 욕구 땜에 간거니? 욕구 땜에? 아 일단 저 방에 들어가있어 어 어 그 이럴땐 날 죽이는게 편집영상을 살리는거란다? 알겠니? 알겠니? 어 다음생엔 더 똑똑하게 태어나거라 어 어 날 죽일 기회를 그렇게 허무하게 어 날 죽일 수 있었는데 왜 그 기회를 날려 어 매매 이점을 이용해야지 안그렇습니까 여러분들? 쪼보구만? 어 쪼보구만? 쪼보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아직 깨닫지 못했어 저자는 날 잡는 법을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이거 mpc 없어서 이제 애들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고독 쌓일수도 있어 나 문 열어 놓고 쌓여야 돼 진짜 아 방이 자동으로 열려요 가끔 아 진짜? 방이 자동으로 열린 건가 그럼? 아 해피필 맞다 해피필 많이 챙겨놨지 인정 아까 전에 나 때문에 나간 사람 누구야 근데? 나 때문에 억울하게 나간 사람? 음 그건 좀 미안해 근데 엔지니어잖아 근데 거기서 어 왓꽃님 안게 아닌데요 하고 얘기하고 그대로 있었으면은 제가 음 끝났어 그대로 있었으면은 제가 인정각 들어갔는데 본인이 나가서 게임을 기권했기 때문에 예 본인의 어 거시기로 인한 어 탄락입니다 본인이 이제 왓꽃님 아니에요 이랬으면 됐는데 어 본인이 나가면서 본인이 권리를 포기했어 어 그냥 어 왓꽃님 안게 아니에요 하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이렇게 수정 정정 했을텐데 본인이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예 남 탓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 남 탓이 아니지 그냥 그 사람이 그랬다고 내가 누구 내가 뭐 불만을 탓했습니까 제가 어 저는 그냥 만족해요 예 잘하셨어요 예 어 뭘 그거를 다시 데리고 들어올 수 없잖아 어 너무 빠르다 저사람 하 빠르다 빨라 안되겠어 일단은 엄마 해피필이 없잖아 엄마 해피필이 없잖아 슬리핑필만 있네 나 얘기좀 해야되는데 진짜 헤테로야 저거 어 사스가 사스가 단타스템의 창시자 어 어 이거 힘들 싸움이 되겠어 두 명 남았는데 사스가 단타스텝의 창시자 어 사스가 놀라운 스텝을 보여주는군요 어 사스가 놀라운 스텝을 보여주는군요 아 이러면 이거 이 맵은 다시 못하겠다 나 너무 불리하다 너무 불리해 자 해없타스텝 해피필 빨아 해피필 빨고 이거 한번 리셋해 어 해피필 충전 좀 해야겠다 난 포기하지 않아 얘들아 분홍티브 갈아입어 줄게 어 해피필 안개에서 딱 맞닥뜨려야 돼 그치 야 이게 그냥 욕구 올라가는걸 멈추는 역할이고 이걸 낮추지는 못하네 근본적인 치유가 안되네 좀 내려가나 살짝 줄어들어 15분 남았는데 한 명 처리 해야되는데 올라가는거야 내려가는거야 저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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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분 남아 5분 남아 10분 남아 15분 남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뭔 소리야. 말했지? 총 필요하다고. 이거 때문에 움직이질 못하겠네. 뭐야? 왜 더 졸려해? 오히려 역효과가 나나? 수면제는 왜 존재하는 거야? 수면제는 왜 존재하는 거야? 11분 남았다. 큰일 났다. 이대로 뭐 힘들어. 던지는 용으로 써야겠다. 던지는 용으로 써야겠다. 올라가는 계단은 하나인가요? 한쪽에만 있나요? 올라가는 계단은? 일단 이 주사기를 맞추는 곳이다. 아... 망했다. 도와줘. 급해서 여기 들어갔기를 제발. 급해서 여기 들어갔기를. 얘기 좀 해줘. 얘기 좀 해줘. 얘기 좀 해줘. 누가 얘기 좀 해줘?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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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독길... 고독길... 아... 우승자 2명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다시 다 들어오시고요. 어... 어... 이거 왁인마한테 너무 불리한 맵이야. 지갑폭탄도 없고 왁인마 가둘 수 있게 만들어진 문. 어... 그치? NPC도 없어. 이거 왁인마 죽으라고 만든 맵이야. 이거... 의도적입니다. 어... 자... 레알... 레알 사일런트 힐판 갑니다. 어... 어... 왜 이제 말해... 네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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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은 거기다 같이 보자. ой, go Abby Sheets, 파이,